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수지에 아내역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먹지? 저는 너무 맛있어 다가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二つ目の目は赤いですが、赤いです。 赤いです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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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汁を沸かしてあけません。 赤いです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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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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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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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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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